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2월 첫째 주 목요일 과제죠. 꾸미몸 비브라트를 위한 연습에 대한 악보에 대한 강의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실텐데, 오늘은 꾸미몸에 대한 악보들이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있는 꾸미몸은요. 트릴 꾸미몸과 앞 꾸미몸만 나와있는데요. 앞 꾸미몸은 빠람 하면서 살짝 탁 쳐주는 그런 느낌의 꾸미몸이라면 트릴은 빠라람 따라람 한번 띠다단 하면서 빠라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들만 살려서 한 줄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트릴 꾸미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릴 꾸미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따라미 레 빠라 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두번째 줄. 솔 두개 라 솔 레미레 솔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빠라밤 이런 느낌 살리셔서 해주시고요. 세번째 줄. 미 두개 솔 빠람 시 라 시라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빠라밤 할 때는 앞에 빠따라란 할 때 트릴에 쳐들면 턴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번째 줄 가볼게요. 솔 파 미 빠라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솔 파 미 빠라미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중급. 중급까지 좀 더 지나서 꾸미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꼭 마스터 해주셔야 됩니다. 요런 악보들이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고 강의와 악보와 그 다음에 모범 연주가 다 올라오고요. 강의도 천개가 넘는 모든 강의들이 온라인 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체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1년에 9만 9천원만 내시면 모든 것들을 1년동안 1대1 PT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